1분 유림 소식입니다. 이날 해체된 지붕 위에서 공사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관계자들에게 안전하고 빈틈없는 공사를 당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유림회관 전통훈례식장에서 경주최씨 모성회 최병주 회장의 주제로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토론은 아국 18연의 문집을 발간한다는 안건으로 토론을 시작하여 강문 중에서 협조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이날 회의는 최종수 성균관장과 최영갑 성균관 유도회 총본부 회장이 함께하여 자리를 빛내주었습니다.